시바몬TV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바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에서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슬라임과 퍼티 제품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제품을 개발했어요. 어떤 상품이냐면 제 항상 오른쪽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던 이 제품인데요. 오늘은 이 제품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나온 메가 슬라임 앤 퍼티 랩이라는 제품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이 제품은 미국에서 스템 마크를 받은 제품이에요. 스템은 무엇이냐면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이라고 해서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이 네 단어의 약자인데 미국에서 스템 교육법이라고 해서 어려서부터 과학 공부를 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템 마크가 있는 제품들은 과학, 기술, 공학, 수학적으로 유익한 제품들에만 저 마크가 붙어요. 그러니까 교육적으로 유익하다는 뜻이겠죠. 미국에서는 슬라임을 과학 교육용 재료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해요. 참고로 제품은 8살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품인데요. 같은 회사 제품을 사면 할인해준다는 할인권 그 다음에 러닝 가이드라고 해서 슬라임이나 퍼티에 관련된 지식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영어로 다 적혀 있습니다. 퍼티부터 바운승 퍼티, 야광 퍼티, 온도 퍼티, 자석 퍼티 그 다음에 자외선 LED 키체인 들어있고 맑은 모양의 말굽자석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슬라임은 플러피 슬라임 들어있고 콧물 느낌의 콧물 슬라임 그 다음에 찰방찰방한 액체 슬라임이 들어있어요. 마지막은 파우더로 만드는 빨간색 슬라임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막대기로 물을 풀어서 만드는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바운승 퍼티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퍼티가 들어있는데 빵빵하냐? 일단 바운승이라고 써있으니까 잘 튀기겠죠? 한번 튀겨보도록 할게요. 얼마나 잘 튀기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그랗게 뭉치고 자, 엄청 잘 튀네요. 이것도 자, 작게 뜯어서 다시 한번 오, 엄청 잘 들어왔다. 그렇게 질긴 느낌은 아니네요. 다음은 온도 퍼티 오, 얜 좀 미끌미끌한데요? 자, 온도 퍼티는 어떤 색으로 변할까요? 반죽을 하면 열이 발생을 하니까 반죽을 해보도록 할게요. 음, 좀 비교를 하기 위해서 반은 남겨놔야 되겠다. 자, 원래 아까 녹색 비슷한 색이었는데 반죽을 할수록 색이 연해지네요. 밝은 색으로 바뀌었어요. 미국 어린이들은 이런 제품들을 통해서 과학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너무 부러운 것 같아요. 다음은 자석 퍼티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이것도. 자석 퍼티 반죽을 좀 해주고 연하게 한 다음에 자석에 반응을 하는지 볼게요. 자, 아까 들어있던 말굽자석 오 자, 퍼티는 마지막으로 야광 퍼티 이렇게 들어있어요. 야광을 하기 전에는 빛을 충분히 쏘여줘야 된대요. 빛을 충분히 쏘여주고 불을 한번 꺼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슬라임류인데요. 블러피 슬라임부터 제일 기본적인 플러티 슬라임이고요. 자, 이런 느낌입니다. 다음은 스너티 콧물 느낌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오, 포장이 다 이렇게 밀봉 포장이 돼 있어요. 오, 생각보다 잘 내려오는데 끊어지는 느낌이 일단 없어요. 자, 다음은 철방 슬라임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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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철방 슬라임류. 찰방에 깨가 들어있어요. 오, 이게 제일 마음에 든다. 슬라임류 중에서. 손에서 진짜 안 붓고도 되게 좋다 잘 만들었네 이거는 진짜 찰랑찰랑 속이 나지 오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 미체 슬라임까지 마지막으로 슬라임 파우더 이걸로 슬라임 만드는 거 거든요 슬라임 파우더 야광 슬라임 파우더 라고 되어있는데 이렇게 슬라임 통하고 파우더 하고 이렇게 막대기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물른 다음에 섞으면 되겠죠 일단 가루를 타보도록 할게요 분홍색 파우더가 들어있어요 이게 섞으면 빨간색이 되는 건가 물을 넣어주고 나무막대기로 저어줍니다 물을 좀 더 많이 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얘는 좀 더 붓고 풀어봅시다 왠지 망한 느낌인데 이거? 망했다 괜히 설명서 안 보겠네 파우더용은 반드시 물에다가 풀어주는 형식으로 해야 돼요 이게 여기다 파우더에다 직접 물을 부어버리니까 와 대박 뭉쳐버리네 그냥 마지막으로 파우더로 만드는 슬라임은 실패했어요 아 너무 아깝다 뒷정리 장난아이네 자 일단 이대로 그나저나 UV 라이트 키체인이 들어있는데 이건 어디다 쓰는 건지 모르겠네 여기에도 반응을 하나? 안바뀌죠? 얘는 아니고 얘도 안바뀌고 설마 야광? 오! 오! 이거였구나 이게 야광 퍼티가 아니고 이게 이렇게 자외선을 쏘이면 빛이 바뀌는 거였어요 오! 오! 이거였구나 근데 Glow in the Dark라고 되어 있어서 그냥 야광만 되는 줄 알았는데 야광도 되고 우와 신기 재발견 오! 이게 자외선을 쏘이면 야광이 더 강해져요 자 오! 빛나고 있어 오 진짜 보셨죠? 와 이게 최고다 자 불을 꺼볼게요 우와 대박 우와 대박 야 빛을 담고 있어요 진짜 엄청 밝아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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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은데도 이렇게 쏘이면 빛을 먹어요 야광은 진짜 빛나 이거였구나 자 빛을 가둡니다 우와 식기 자 오늘 이렇게 미국에서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퍼티와 슬라임 리뷰 해봤는데요 어떻게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우리나라도 어린 친구들이 과학 공부를 좀 더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많은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penso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감사합니다.